야세형아 좋아하시는 분? 진영 좋아하지 않아? 야 진영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이거 다 알잖아 최근에 진영이 빌드에 꽂혀있는 노래방 17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?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잘 못했던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좀 말해요 벌써니까 벌써니까 형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 야생화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? 감정 아침이라는데 아침이다 지금 목록이다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만 그만 이건 클라이베스까지 들어야 돼 안다네 이건 클라이베스까지 들어야 돼 그만 눈물 머금고 기다림 떨림 끝에 다시 난을 피우리라 해당 나를 끝에 다시